으 으 으 으 으 으 요시안경 소속 위원회 소속 풍택 주신 국민의 김상공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은 오늘 김종현 지사님께 풍택시 견살리 중앙대서로 숙정사업과 가사용수로 중화사업 지원요청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평택 진위지역은 장업들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쌀 농사를 짓던 국창시대입니다. 이곳의 농경지는 수천년 동안 향유로부터 유입된 투자가 쌓여 이루어진 충족도에서 매우 기름진국도로 전통적으로 농농사, 농농사 주민으로 쓰며 장업들은 요선 후기 남한산성에 설치했던 수영원의 준중원이 있었다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봐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위에 개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중 견살리로는 예로부터 얼미톤 벌마리라고 불렀는데 얼판을 내다보는 위치에 마을이 있다고 불렸던 이름입니다. 견살리 신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지역은 농협을 기반으로 조성된 마을로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 연살리 기존 농경지는 장만우, 무기나 태풍 등 영수량이 많으며 농경지 내 자연계수가 좋다보니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농경지 침수 피해를 본 농가는 총 여름 3강으로 신수웅기가 9만 2천 제곱미터에 이루고 있으며 특히 20년에는 여름철 집중보호와 마이삭, 하이선, 태풍 영향으로 총 15가구 5만 3천 제곱미터가 침수되어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지난해에는 다흘철, 19절마다 이삭이 연구를 위한 시기에 토일간 내년 위로 만숙기가 있던 혀가 침몰되어 명붙지 못해 농민들은 배를 태웠습니다. 지금 지구 원활에 따른 기후변화로 지금 우리는 집중호우에 경험하고 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운명과 재산 피해 또한 기화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는 배수 개선 사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지는 농경지 중앙을 발통하는 지점상 킬로미터에 따르는 하북 중앙 배수로는 풍기 좋고 배수로의 외수입과 태족도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성숙적으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바국 중앙 배수로는 풍기 좋고 배수로의 외수입과 태족도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성숙적으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노후총공사의 매년 배수로 확정이 극장한 표치봉사의 육아였지만 예산이 없다는 기부로 공철 겨우 중공공사만 소지고 있어 평안에서 올해 해당조기 수비시설 정사와 대상조 성전 등에 따라 교육금을 받아 우선 일부 구간 공사에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을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로 전해 드립니다. 그러나 57억에 달하는 공사 미체 때 확보하지 못해 일부 구간만 적용된다면 이는 농경지 침세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는 미봉측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경산지구 하북중앙외수관선 설치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중공되어 주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도로 드릴 수 있는 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 증언의 집계를 권위됩니다. 또한 문금 마사이의 용수로는 중공된 지 50년이 지난 최근 안전정본별과 오박구에 물고하여 곰칠한 꿈크리키 열화, 철근 노출, 단면 손신들, 지수판 효과가 지속적인 미수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꿈크리키 왕남이 보조금으로 위한 낙함을 사고에 방해하여 주민 차량 통행 구간 안전 라인과 낙함을 경증함을 설치하였으나 이 역시 임금조치로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 예로써 농자청아 지대본이라는 말의 뜻이 농촌의 생산성, 평장을 위한 휴리시설께서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국의 주사님께서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하여 마음 편히 농민, 농업활동에 전용할 수 있도록 연산의 중앙가스로 확장공사와 마산의 농수로 지중화 사업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진행해 줄 것을 단기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